패션 산업의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3D 기술과 인공지능은 이제 디자인과 생산 과정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션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3D 기술과 AI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강현실, AR 기술을 소개합니다. AR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덧붙여 보여주는 기술로 사용자는 이를 통해 현실과 가상의 요소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문 디자이너만이 가능했던 이미지와 컨셉 디자인을 이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만 작성하면 다양한 디자인을 몇 초 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개인의 취향에 맞춘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2D 사진으로 제작되며 이를 바탕으로 3D 의류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3D 의류는 메타 휴먼 기술을 통해 더욱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타 휴먼은 가상의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며 사람의 외모와 움직임을 매우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패션 스타일에 어울리는 모델을 직접 제작하고 원하는 포즈와 동작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얼리얼 엔진을 이용해 가상 패션쇼를 제작할 것입니다. 얼리얼 엔진은 앱게임즈에서 개발한 고성능 게임 엔진으로 실시간 3D 제작을 위한 종합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실적인 그래픽과 역동적인 연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ZGPT와 미드전이를 활용해 컨셉 디자인과 모델 이미지를 제작하고 마블러스 디자이너와 메타 휴먼을 통해 옷과 모델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얼리얼 엔진의 패션쇼 세트장을 만들어 우리가 만든 모델과 옷을 통해 패션쇼를 제작해보겠습니다. 3D와 AI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편안하게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패션쇼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의류 디자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이번 컬렉션에서는 전통 문양을 포함한 퓨전 한복을 디자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차트 GPT에게 한국의 전통 문양을 포인트로 적용한 퓨전 한복의 이미지를 생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아름답지만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더 현대적인 디자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본으로 가죽 재킷을 사용하고 문양은 팔소매 부분에만 적용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챗 GPT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청한 대로 팔소매 부분에만 문양이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나타났습니다. 부분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문양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도했지만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접근으로 전체 창을 다시 열고 팔의 한국 문양이 포인트로 들어간 가죽 재킷 디자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수정 끝에 마침내 원하는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물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챗 GPT에게 현재 결과물을 AI 프롬프트로 변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챗 GPT가 생성한 프롬프트를 미드전이에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왜 같은 프롬프트를 다른 AI에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챗 GPT는 다양한 요청을 처리하고 소통하는 데 뛰어나지만 이미지 생성만을 위한 AI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의 퀄리티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드전이는 이미지 생성에 특화되어 있어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챗 GPT처럼 우리와 소통하며 결과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 AI의 장점을 결합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 번의 수정과 개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높은 퀄리티의 컨셉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의류와 어울리는 모델을 메타 휴먼을 통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챗 GPT를 활용해 이미지 프롬프트를 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고전적인 미인을 묘사한 정면 이미지를 요청합니다. 3D 제작을 위해 이목구비가 잘 보이는 정면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후 챗 GPT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미드전이에 입력하여 정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3D 얼굴 모델링을 위해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 이미지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측면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동일 인물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방금 생성한 정면 이미지의 링크를 함께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 인물의 정면과 측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이미지를 Facegen 소프트웨어에 불러옵니다. 정면과 측면 이미지를 등록하고 이목구비의 트래킹 포인트를 설정한 후 이미지를 생성하면 2D 이미지가 아닌 3D 얼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다즈 스튜디오로 이동하여 얼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헤드 모델링 파일을 만듭니다. Facegen에서 추출한 모델링과 텍스처링 파일을 불러와 러프한 모델링을 잡아갑니다. 그 후, 얼리얼 엔진의 Mesh to MetaHuman 기능을 사용하여 우리가 제작한 인물의 이목구비를 바탕으로 메타 휴먼을 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메타 휴먼으로 불러온 인물은 기본적인 모델링만 되어 있으므로 메타 휴먼 기능을 활용해 얼굴의 틀, 화장, 머리 등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하여 원하는 이미지에 맞춥니다. 이제 3D 모델이 완성되었으니 마블러스 디자이너로 모델에게 입힐 옷을 제작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모델의 복장을 만들기 위해 먼저 메타 휴먼의 움직임을 추가합니다. 이 과정은 모델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런 다음 움직이는 모델의 모델링 파일을 추출하여 마블러스 디자이너로 불러옵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인물의 옷을 디자인하고 모델이 움직일 때 복장의 오류가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테일한 모양을 잡아주어 옷의 핏과 움직임을 완벽하게 조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옷의 텍스처를 제작합니다. 2D 이미지를 참고하여 옷의 질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특히 팔 부분에는 3조고 문양을 추가하여 독특한 포인트를 줍니다. 이제 얼리얼 엔진으로 옷을 불러와 움직이는 인물과 함께 최종 확인을 합니다. 모든 요소가 잘 어우러지고 문제가 없다면 패션쇼 세트장을 제작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작한 결과물들을 활용하여 훌륭한 패션쇼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세심한 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패션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패션쇼 도안을 제작하고 얼리얼 엔진에서 패션쇼 세트장을 구성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모델링부터 텍스처링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한 무료 에셋을 활용하려 합니다. 이러한 에셋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퓨전 한복 컨셉의 복장과 잘 어울리는 전통문화 관련 에셋들이 많아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세트장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델링 에셋들을 설치하고 인물이 중앙을 걸어가는 방식으로 씬을 구성하겠습니다. 멋진 패션쇼 세트장을 제작한 후 각 구도를 담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모두들 위 과정을 따라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쳐 제작된 결과물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